네, 토요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있었던 사건 있죠? 요즘 있었던 큰 사건 어떤 큰 사건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요즘 있었던 사건이 파이코인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전부 나오죠. 그래서 파이네트워크 가는 길에 우리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지만 파이네트워크를 기획한 사람, 후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거 보고했을지 모르죠. 이런 것까지 보고했을 거예요.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이미 석학들이 다 2020년도를 앞두고 얘기한 거니까요. 정말 파이네트워크의 21세기의 희망이 있을지 모르죠. 지금은 파이네트워크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안 했던 분들은 어, 그래? 그러면서 하는데 알면서도 안 했던 분들은 이게 이소부와의 신포도처럼 응? 그 포도 뭐 그렇지 뭐 너나 해 이러면서 하죠. 이 임계점을 이제 항상 지내야 되는 거죠. 너나 해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파이가 무효화되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은 비트코인에도 다 있었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몰랐을 때는 우여화 시키려고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는 펀드를 통해서 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네트워크도 지금 그런 분수령에 좀 있는 편이죠. 참 그런데 오픈메인에 또 안 한 암호화폐가 참 그렇다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바로 이건데요. 레바논 삐삐 동시 폭발 했잖아요. 이게요. 이게 왜 했을까요? 한번 우리 파이코인 KYC 때문에 끙끙대던 우리들이니까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또 파이의 살벌한 KYC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도 내부 간첩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암약하는 심지어 미국이나 내부 간첩들이 다 있죠. 일본이나.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은 다르죠. 이게 점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부 간첩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잠재적인 적에 대한 데이터를 못 구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대거 구하게 된 거죠. 한 해즈블라가 한 5만 명 정도 이제 이런 민간인 복장하고 있고 그 중에는 군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냥 가정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삐삐로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삐삐를 저렇게 펑 터뜨리는 거죠. 터뜨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KYC 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사람 죽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참 인간들이 참 잔인하죠. 그래서 사정에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터졌으니까 자기가 병원 가는 거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나 자기 기록해야죠. 그 병원에서의 기록을 확인, 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이거를 터뜨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조직이라서 누가 해즈블라인지 몰랐는데 병원 가면 기록이 다 남네. 병원 데이터 이미 이 사건을 기획한 사람은 갖고 갔을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이 자 이제는 핸드폰은 위치 추적이 되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삐삐하고 무전기를 썼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 밝혀졌네. 병원에 치료를 해야 되니까 혈액형 검사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아네? 이 사람 전화번호 아네 이제. 그럼 이 사람 전화 갖고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었는지가 데이터가 다 나오네. 사람은 2천명이나 3천명 그냥 다쳤지만 5만명, 몇십 년 동안 찾지 못했던 데이터를 통째로 갖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싸움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약간 다치게 하는 거죠. 병원 가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그냥 영안실로 가잖아요. 라이브니스 시그널. 핸드폰. 제가 핸드폰 번호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이거. 제가 아는 분 한 분. 핸드폰 번호 010에서. 공공으로 했나? 뭐 잘못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갖고 못하신 분도겠는데 핸드폰. 삐삐는 그 핸드폰 사용자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죠. 이게 백서에 얼핏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는 건 사람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조그만 우리도 옛날에 삐삐 써봤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요. 점조직 데이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구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파이네트워크 하는 일 보면 21세기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참 이거 제가 좀 자랑할 거예요. 제가 이제 유틸리티 사용 보너스, 노드 보너스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암튼 한 한 달 전부터 유튜브는 저는 꼭 파이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봐요. 제가 이제 파이너리어 리포트 유틸리티 보너스 0이잖아요. 0.0이잖아요. 근데 0.18로 올랐죠. 0.18로 올랐죠. 많이 올랐죠. 0.18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기존의 파이 기본 채굴보다 훨씬 저는 뭐 음악도 듣고 하루에 아무튼 한 2시간 정도는 유튜브에 들으니까요. 근데 파이브라우저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채굴보다 훨씬 나은 보너스가 나온다. 그거 하시려면 자기 거 보시려면 여기 3선 들어가셔서 3선 들어가셔서 여기 파이 채굴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채굴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다 나오죠. 쭉 나오죠.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파이브라우저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위에 요거 있잖아요. 제일 위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유튜브 들어가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요기다가 파이넷닷컴 요기다가 유튜브라고 치시면 돼요. 근데 전 계속 봤으니까 한 번만 쳤지 왜 그러냐면 최근 방문한 URL 유튜브를 많이 했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그냥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제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냥 24시간마다 그것만 누르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유튜브 들으실 때는 이렇게 들으시면 코인도 채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플랫폼에서 이 사람이 몇 시간 있다. 라는 게 광고 수입의 기본이잖아요. 얘네들 도와주는 거죠. 플랫폼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파이책을 하시는 분들은 파이브라우저 상에서 유튜브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0.18개. 조금씩 더 나오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을 보니까 추천인 코드를 넣으면 지금도 여전히 1파이 준다. 그런데 제가 추천인 코드를 안 넣어서 그렇게 안 나왔던 거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거 말씀드렸죠. 데이터 싸움이다 결국은 그리고 지금 파이코인의 KYC는 버라이어티라는 다양성과 어레이서티라는 진실성 빅데이터의 성공을 위한 빅토리를 위한 5부위 5부위 경영학에서 그래서 빅데이터가 가치를 가지려면 오늘 규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속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암호화폐까지는 전부 다 속도 이더리움 속도잖아요. 전부 속도 그리고 규모 이거 두 개 갖고만 해서 가치를 만들었는데 파이네트워크가 230개국 10억 명이라는 다양성을 들고 나왔죠. 데이터의 다양성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미하지 못했던 데이터의 진실성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다양성과 진실성 면에서 파이코인은 앞으로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그만 직원 뭐 한 몇십 명짜리 중소기업이 이 짓을 하고 있으면 밟히겠죠. 뒤에 누군가가 있다. 컨소시엄으로 아마 뭐 거기서 교수 짓을 오래 했으니까 스탠포드에서 다양한 인맥이 있죠. 교수들이야 뭐 대부분 대기업체들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스탠포드 대학 정도는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블록체인을 했는데 대기업하고 줄이 없다고 월가하고 줄이 없다고 말이 안 되죠. 엄청 불려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뒤에 단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아주 이제 지난 역사 앞으로 역사가 아니라 지난 역사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간의 역사라는 거 이게 중학교 1학년에 나오구만요. 개문, 광목, 과속, 종 동물계, 척추동물문, 포유류, 강 영장류, 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 종 이게 뭐냐 데이터 교회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우리들은 인간이라는 종은 다 똑같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렇죠? 아까 숨어있던 점조직이지만 손가락을 다치건 눈을 다치건 병원 가야 된다. 병원 가면 당연히 그 사람의 혈액형이나 이런 거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체 정보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소도 나오고 보호자도 나오고 가족도 나온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가족, 위치 추적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는지 안다. 그러면 그 핸드폰 번호와 자주 통화하는 핸드폰 번호가 있다. 사람이 3천명이다. 이거를 빅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돌려보게 되면 중간 보스, 최고 보스까지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죠. 70년동안 숨겨져 있던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개개인은 하나의 반도체처럼 그 시스템을 이루는 칩이다. 이게 70년간 숨어져 있었는데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냥 단순히 병원에 보내서 환자로 등록되는 순간 모든 정보가 노출이 다 되어버린 거죠. 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사람들이 확신해 가고 있다. 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진실성이 있다.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도요. 코로나 때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는데 코로나를 강제적으로 다 안 맞으면 식당 못 가게 하면서 그거 따로 블록체인에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코로나 예방주사 맞을 때 강제적으로 맞게 하고 그거 안 맞으면 안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따로 했어요. 그 정보를 그 정보 갖고 무슨 짓을 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람이 몸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성 이하 100%죠. 그런데 그때 왜 그랬을까 건강보험도 있고 의료보험공단도 있고 많은데 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 기업에 해서 그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 다 갖고 있잖아요. 처리했잖아요.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거 정말 모르니까 지금 아무튼 그런 일이 우리 있었어요. 우리 데이터 다 털렸어요. 지난 코로나 때 그 데이터 터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4가지였다.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4가지였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프로세서에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수를 눌린다. 그러니까 1억명보다는 10억명의 데이터를 갖고 뽑아내면 더 쉽죠. 파이네트워크 10억명 지금 모토를 잡았죠. 두 번째로는 이게 다양성을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칩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30개국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른 이게 코인 거래소나 코인 거래하는 나라 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코인 시장이나 증권 거래소처럼 그런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질 수 없잖아요. 페이스북 같으면 지금 굉장히 넓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리브라라는 코인 만들려고 했다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놈들이 이런 코인을 만들어 못하겠죠. 미국도 그런 게 당연히 다 있나 봐요. 러시아 하고 문제 있을 때 기업체 다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의 수와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프로세스 간의 연결이죠. 이거를 지금 웹3.0 한다는 그러면 왜 10억명을 하는지 왜 230개국 하는지 왜 웹3.0 그렇게 부르짖는지 다 아시겠죠. 웹3.0 여기 연결을 한다고 해도 이동의 이게 지난 역사거든요. 연결을 한다고 해도 이게 다 된다고 해도 중국처럼 말리방화벽을 쳐버린다든가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유튜버나 이런 데가 중국 저네들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열 줄 알았더니 문을 안 열잖아요. 이란도 안 열잖아요. 북한도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은 데이터가 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가 가짜 보시기 만든 데이터도 있는 거고 진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으로 지네들이 이란이나 북한이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 자체가 또 환경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까 제가 데이터의 가치, 속도, 규모, 다양성, 진실성 다 좋은데 진실성이 아닌 편향된 데이터가 연결이 되면 이 데이터의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 진실성이 아닌 게 그래서 KYC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KYC 통과 안 돼도 왜 안 됐는지도 아직 답도 안 와요. 전화번호 잘못된 것 같은 거 한 분만 했는데 되긴 되겠죠. 그런 거는 판단하겠죠.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안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KYC 파이의 자기네들 결정이 아니라 아마 다른데 구글이건 어디건 어디랑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아무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이 데이터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왜 파이코인에 미래가 있다라고 보냐면 시간이 내일 그러니까 지금 10년 뒤 20년 뒤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갈지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블록체인도 나오고 암호화폐도 나오고 이런 데이터의 진실성 문제도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인간을 창조 하는 일에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얘네들은 아무 관심 없는 거죠. 당장 자기들 이익만 한국만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왜 앞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러려놓고 그냥 다들 겉모습 들어갖고 시장에 맡기면 된대. 대부분 시장주의자들은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식하고 무지한 변명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세상이 어떻게 골라가는지 어떻게 해서 돈이라는 것이 생기는지 어떻게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저도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파이코인 얘네들 때문에 생각하고 보는 법이 바뀌었죠.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 애들이 레바논에서 저런 걸 했구나. 그런데 요즘은 저거 왜 하지? 데이터 얻기 위해서 저 데이터는 정말로 70년 50년 동안 점저지기고 스파이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제가 회사 나와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